굿모닝 여러분 껍질을 벗겨줘야 돼요 그래서 한 1분 정도 전자레인지로 조금 익혀서 좀 썰기 편하게 만들게요 1분만 돌리니까 확실히 좀 아직 딱딱한 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2분 정도 더 돌리고 있거든요 아마 되게 뜨거울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식히는 시간까지 해서 시간이 좀 뜰 거 같아서 한번 카메라를 켰어요 2월달에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늦잠을 많이 잤어요 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이게 조금 반복이 됐던 거 같아요 이거를 썰어 넣을 거예요 아직 좀 뜨거워요 뜨거워 배추 편합니다 지금 다 썰어 졌거든요 여기다가 물을 좀 넣고 그 다음에 푹 삶을 거예요 호박이 한 반 정도 잠게 블렌더로 갈아 줄지 아니면은 그냥 이걸로 꾹꾹 누를지 고민 중인데 좀만 더 고민을 해보고 해야 될 거 같아요 반을 깨우고 가볼까요? 깨우지 마 우주야 어 알았어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작업하는 공간 최근에 설치했어요 제가 2층에 저희가 서재가 있는데 남편은 1층에서 TV 소리를 들으면서 뭔가 작업하면 훨씬 잘 된다고 해가지고 요기 자리에다가 네 이렇게 마련을 해 줬어요 자기야 거의 무화지경인데? 자기야 Seep hoodie 안 내려 wäre는 물뿌리려고 하고 있어 지금 현재 찹쌀가루 물을 만들거거든요. 대중없이 우선 크게 한 번, 두 번 넣고 물 넣고 좀 녹여줄게요. 물이 잘 녹을만큼 정확한 계량은 하지 않았어요. 짜잔! 엄청 곱게 갈렸어요. 다시 담아주고요. 싹싹. 그거 먹을 겁니다. 여기에 아까 만들어 놓은 찹쌀. 농도는 물을 넣어서 다시 조절을 하시면 되세요. 제가 대중이 없는 게 그냥 눈으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농도를 조절하시면 완성입니다. 여기에 설탕을 넣으셔도 되고 살짝 식을 때, 완전히 식을 때 말고 살짝 식어서 딱 먹기 좋을 때 꿀을 추가해서 저는 먹을 거예요. 아주 살짝만 소금간을 해줄게요. 아주 살짝. 둘, 셋. 이렇게 되면 완성이에요 여러분. 완성. 너무 맛있겠죠? 진짜 말해 뭐해. 너무 맛있다. 자기야! 자기야! 가보자. 물 뿌리기.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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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 몇 번을? 언제 불러. 일어나. 어때? 맛있어. 맛있어? 맛있게 먹어. 오늘 저희의 목적지는 세계에서 가장 예쁜 스타벅스 중에 하나라는 이제 이분바트타몰에 갈 겁니다. 나는 오늘 스타벅스에 어울리는 초록색 모자를 썼어. 할 말 없으니. 흐흐흐. 흐흐흐흐. 집중한 스타벅스에서 왔어요. 집중한 스타벅스? 풀림스에 나오는 스타벅스에 오는 중. 비중한 스타벅스에 오는 중. 제작진 스타벅스에 오는 중. 비중한 스타벅스에 오는 중. 비중한 스타벅스에 오는 중. 건물인데 막 걸쳐있어요 지금 너무 신기해 도착했습니다 갑시다 안녕하세요 부부지 캘리파의 라떼파파입니다 저희가 오늘 온 곳은 이븐바투타몰이라고 두바이에서 아부다비 방향으로 조금 내려오면 있는 커다란 모래에 지금 왔어요 저희가 이곳에 온 이유는 전세계에서 제일 아름답다는 스타벅스가 이 모래에 있습니다 저기 왜 이렇게 비장해 전세계에서 그치 비장하지 이거는 강조를 해줘야 돼 그곳이 어떤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익숙하다 스타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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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chewing 좁 용하고 Speaking of 한국 메뉴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지 진짜 없다 한국이었으면 쑥떡 프라푸치노 자기는 나는 자몽허니 허니자몽 블랙킥 나 아이샤 자기 아이샤 나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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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여기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이쁜 스타벅스라고 하는데 이곳을 스타벅스 혼자 다 쓰는건 아니네 근데 이쁘긴 하다 아메리카노 그리고 저는 돌체 라떼 돌체 라떼야? 멋진 분일까봐 그래서 사진 찍어드렸어 우리 채널 홍보좀 할꺼야 어때요? 어? 스타벅스 중? 스타벅스 커피 이렇게 해서 얼마 나왔는데? 우리가 2만원 나왔거든요 확실히 스타벅스가 일반적인 다른 카페에 비해서 저렴한 편은 확실히 맞는거 같아 영상을 열심히 찍었는데 슬로우로 찍었어 다 젠장알 프라임골맨 저희가 주로 이용하는 정육점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완전 최고의 질을 자랑하는 고기 솔직히 여기 고기 먹고 다른데 못 먹죠 리바이 두덩이를 사왔습니다 고기를 탐하는 자 리바이 두덩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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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